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예쁘게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쳐왔는데요. 세상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저희 시모 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저희 시모 그리고 제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염치도 없고 얌체 같을 수 있는지 옛말처럼 정말 사람이 상납 돈도 잘라먹으려 들 수도 있다는 걸 시모를 통해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 그 전에 먼저 저의 결혼생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이제 8년 차가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죠. 저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학생시절을 보내다가 서울로 대학을 간 저희 동네에서는 이른바 개천에서 난 용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제가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도 옆 동네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큰 논밭이 있었고 키우는 소가 50마리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제 여동생은 남부럽지 않게 클 수가 있었죠. 또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에도 학비며 생활비를 부모님이 많이 대주셨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 제 용돈을 위해서였지 물질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학교를 무난하게 졸업하고 감사하게도 곧바로 취업을 하게 되어 회사 생활을 하던 저는 회사 내 지인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당시 이른바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바로 우체국이었죠. 그런 회사의 특성이 아무래도 다달이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일 자체가 안정적이잖아요. 저희 남편도 딱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었어요. 소박하지만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연애 2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고요. 당연히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 앞에 평탄한 길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남편만큼 철밥통은 아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실장직까지 진급을 한 상태였고 남편은 우체국을 10년째 다니며 과장직을 달고 있었으니까요. 둘 다 벌이도 나쁘지 않았고 신혼 초기부터 착실히 돈 관리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게 순조로 왔어요. 그런데 남편놈이 한순간에 그걸 깨버린 거예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나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여지껏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 합쳐서 사업을 해볼까 해. 뭐? 미쳤어?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무슨 사업이야? 내 친구 태식이 알지? 이번에 사업하다 알게 됐는데 제조업 쪽이 앞으로 뜬대. 최소 향후 20년 동안은 뜬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 지금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철밥통 회사 다니고 있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걸 그대로 굴러차겠다는 거야? 철밥통은 무슨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사람 이리저리 굴려먹기만 하는 곳이지.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 여보. 앞으로 우리 애들 학교 가기 시작하면 들어갈 돈이 무섭게 많아진단 말이야. 지금 버는 돈 갖고는 어림도 없다니까. 애들 뭘 얼마나 고급스럽게 키우려고 그래? 지금도 충분히 우리 애들 잘 크고 있어. 그리고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아껴서 조축하고 자금 굴리면서 애들 키워도 충분하다고. 어디서 사업 바람이 들어와갖고 애들 핑계를 대고 있어? 여보,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믿어봐. 언제까지 이런 빌라주택에서 살 거야? 우리도 브랜드 아파트 좀 들어가 보자. 내가 당신 지금 하는 일도 안 해도 될 만큼 편하게 만들어줄게. 글쎄, 정신 차리라니까? 남편과 저는 이 문제로 거의 두세 달가량을 옥신각신했죠. 결국 남편의 일방적인 퇴사로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 이때 저는 이 남자랑 결혼한 게 잘한 짓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도 그렇지 어떻게 같이 사는 와이프한테 일절 말도 없이 사표서를 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지만 뭐 별 수 있나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한순간의 회의감으로 제 애들을 아빠 없는 아이들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양가 부모님한테는 이 일을 최대한 얘기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형님 되시는 그러니까 시숙이 어찌나 촉새인지 한 달 만에 온 집안이 다 알아버렸지 뭐예요. 당신은 비밀로 하자고 했으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걸 또 쪼르르 형한테 가서 바로 말을 해? 형이 예전에 사업에 발을 들인 적이 있으니까 조언 좀 구하려고 그랬던 거지. 참나, 이게 내 잘못이야? 형이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 게 잘못이지? 당신 형, 어마어마하게 촉새인 걸 당신이 몰랐어? 그렇게 사람 대하는 눈이 깜깜해서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휴, 정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들은 시모는 남편에게 부랴부랴 달려와서는 글쎄 뭐라는 줄 아시나요? 예, 너 이번에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았던 적금 싹 다 깨서 사업한다며 그 돈 아직 다 쓴 거 아니지? 일단 우리한테 300만 줘라. 저번에 네 아빠랑 나 예순 환갑 때 여행도 못 보내줬었지? 이번에 비행기 싸게 많이 풀렸다더라. 우리 여행 좀 다녀오게 300만 다오. 자기 자식이 피 같은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데 말릴 생각이나 혹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대뜸 손부터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니 정말 기가 차더군요. 물론 시모의 그런 얌체 같은 성향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저희 부부가 누가 봐도 그렇게 큰 수입은 없을 땐 얌체 짓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처럼 큰 돈이 들어오거나 이후 남편 사업이 잘 되는 등 돈 냄새를 조금이라도 풍기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빨대를 꽂는 거예요. 네, 저희 남편의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초반에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반대했던 게 머쓱해질 만큼 큰 돈이 들어오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제 앞에서 기가 살았는지 아주 어깨도 이만큼 높아지고 콧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졌어요. 그러더니 사람이 아주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말도 없이 늦게 왔길래 왜 연락도 없이 늦게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게 어째는 줄 아세요? 아휴,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지. 뭘 매번 그렇게 쾌먹고 귀찮게 하는 거야? 자, 여기! 이걸로 알아서 시간 보내!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면서 지갑에서 돈 뭉치를 꺼내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돈을 벌더니 아주 검멋이 단단히 들었구나 싶어서 저는 그때 또 한 번 이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게 되었죠. 어쨌든 그 당시 남편은 정말로 돈을 쓸어모으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의 허세에 불안하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의 허세를 가장 많이 이용해 먹은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네, 맞아요. 바로 남편의 어머니, 시모였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나름 눈치를 보면서 돈을 요구하더니 이때는 아예 대놓고 과욕을 부리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명절 같은 때에도 그랬어요.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부부가 용돈을 드리면 얼마를 드리든 어김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휴, 넌 돈도 잘 번다는 애가 명절 선물이 50만 원이 뭐니? 50만 원이 저 앞 빌라에 그 국밥집 사장 거기 큰 아들은 꼬박꼬박 100만 원씩 꽂아준다더라 그분은 대기업 임원이시잖아요, 어머님 그리고 저희도 100만 원 드린 건데요? 아니, 거긴 국밥집 사장 한 명인데도 100만 원을 받는다고 그 사장 남편은 옛날에 돌아가시고 없잖니 그런데 우리는 네 시애비도 멀쩡히 살아있고 엄연히 입이 두 갠데 이렇게 꼴랑 100만 원 들고 오면 결국 인당 50만 원인가 아니니? 그렇게 수학 계산이 안 돼? 어머니, 그 집 큰 아들은 애가 없지만 저희는 애가 둘이에요 게다가 연년생이라 곧 있으면 나란히 학교 들어갈 거고요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을 어머님 아버님 용돈으로 다 쓰라는 말씀이세요? 뭐? 이렇게 저와 시모가 조금씩 언성이 높아질라 치면 시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관망하다가 한두 번씩 시모에게 그만하라는 듯 툭툭 옆을 치곤 했죠 하지만 절대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다 못한 남편이 쑥 끼어들어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줘 버렸어요 아휴, 됐어 그만해 알았어, 엄마 지금 계좌로 보낼게 그럼 됐죠? 뭘 이거 몇 푼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있어? 저는 주방으로 쏙 들어가버리고 시모는 그냥 제 아들이 주는 돈 보면서 희희낭낭, 며느리 욕하기 바빴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커피에 설탕을 안 타고 드리기도 하고 일부러 주방에 있는 병뚜껑이란 병뚜껑은 죄다 최대한 세게 잠궈놓는 등 복수를 했어요 또 한 번은 시누이 생일이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 예약해놓은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필이면 저와 아이들 그리고 시모와 시누이 이렇게 다섯 명만 따로 제 차로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뒷좌석에 앉은 시모가 어김없이 그러는 겁니다 예, 요즘 음식물 쓰레기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게 있다더라 설거지하다가 그냥 흘려내리기만 하면 된대 아, 그거 하나 딱 설치하면 좋을 텐데 요즘 무릎도 시리고 영 몸이 좋지가 않아 그거 하나 설치하려면 싱크대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지금 사시는 집에는 어려워요 그럼 집을 하나 사주던지 지금 저희 집 융자가 어머님 집 시세보다 비싸요 저와 시모의 대화가 또 조짐이 좋지 않자 조수석에 있던 시누이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는 뭔 집을 사달래 이번에 혜미 시집 갈 때 걔네 시댁에서는 혼수까지 싹 다 해줬다더라 엄마는 올케언니한테 그런 것도 안 해줬으면서 뭘 집을 사달래? 엄마가 올케언니 생일에 전화 한 번 한 적이 있어? 너는 시끄러워 이 기집애야 맨날 지 엄마한테 말하는 말버릇이 아주 그런데 그때 마침 방지턱이 높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 방지턱을 그대로 지나갔어요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아이들과 시모는 엉덩이가 반뼈은 공중에 떴을 거예요 물론 한참 몸이 가볍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까르르 하고 웃었지만 시모는 아니었죠 애구머니나! 예! 아가! 너 운전 똑바로 못하니? 아이고 허리야! 어머 죄송해 어머님 제가 운전을 오랜만에 해서 조금 미숙하네요 제가 큰 소리 나면 집중 못하니까 사고 나지 않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 시모는 큰 소리로 뭐라 하지도 못하고 계속 뒤에서 쿵시렁대했습니다 저는 그마저도 듣기 싫어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버렸고요 그나마 시누이가 제 편을 들어줘서 이 정도로 끝났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그날 일부러 훨씬 험하게 운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의 시부모님께도 돈을 펑펑 친구들에게도 돈을 펑펑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돈을 펑펑 아주 물쓰듯이 쓰고 다녔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염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언젠가 한번 사다리 나겠구나 싶었는데 정말로 남편의 사업은 얼마 못 가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큰 사건이 터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한동안 정말 말 그대로 눈코 뜰 새도 없이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됐는지 어느 날부턴가 아예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당신 뭐해? 오늘 출근 안 해? 나가면 뭐해? 이제 다 끝났는데 당신 직원들은? 그럼 당신 사무실은 어쩌구? 대책 없이 회사 안 나가면 장땡이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지금 내가 나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해봐야지 접을 때 접더라도 최대한 덜 피해보고 접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빚이 얼만데 아이 몰라 나 좀 내버려둬 이불 밑에서 소리치며 어떻게든 자신이 벌려놓은 일들을 외면하려고만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휴 정말 같이 못 살겠다 싶었어요 차라리 애들이 더 말을 잘 들었으면 잘 들었지 다 큰 아니 다 늙은 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추한 꼴이란 말입니까? 결국 남편은 계속되는 저의 성화에 못 이겨 꾸역꾸역 회사로 나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내놓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참 사람 일이라는 게 기가 차더군요 하루아침에 다 쓰러져 가는 집으로 들어오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저희 가족을 힘들게 했답니다 제 남편이 망했다는 소문은 잘나간다는 소문보다 열배는 빨리 더 퍼져가는 듯 했어요 마침 그때 친정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어요 두 분이 서울로 올라오신 건 엄마가 급작스레 몸이 안 좋아지셔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왜 불행은 한꺼번에 들이닥친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도와줄 수도 없는데 저희 엄마가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 걱정을 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새로 이사간 저희 집 상태였어요 처음 저희 집을 본 부모님은 경악을 금하지 못하셨어요 급하게 이사간 곳이 너무 낡고 저렴한 곳이어서 거실장 뒤로 벽지가 너덜너덜하고 장판은 군데군데 뜯겨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친정부모님이 오신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천장에서 글쎄 물까지 새고 있었어요 아빠는 무서운 표정으로 제 남편을 불렀어요 자네 나랑 얘기 좀 하세 그렇게 둘이서 안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충 들어봐도 남편이 아빠한테 싹싹 비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천지분간 못하고 돈을 펑펑 써대고 허세를 부리더니만 어떻게 집안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그것도 애가 둘이나 있는 집을 애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자네가 그러고도 한 집안의 가장인가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사업이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땐 손만 대면 다 돈이 벌리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열심히 일해서 전부 메꾸겠습니다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어떻게 직원이 열 명이 넘는데 그렇게 경거망동할 수가 있나 어떻게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짧고 무모할 수가 있어 이래갖고 어떻게 자네한테 내 딸과 손주들을 다시 맡길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저희 아빠는 어지간히 속이 상하신 건지 한동안 남편 혼을 내시고는 방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실 때 문틈으로 살짝 보니 남편은 풀이 죽을 만큼 죽어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친정 부모님을 버스 터미널까지 배웅해 드리러 나갔는데요 아빠는 자꾸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마시고 또 하려다 마시는 걸 반복하다가 그대로 본가로 내려가셨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친정 아빠한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수연아 너 집 좀 알아봐라 집? 무슨 집? 너 애기들이랑 그런 집에서 계속 살 순 없잖니 애들 키우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집에서 한 서른두 평짜리로 한번 알아봐라 웬만하면 아파트로 요즘 인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아빠가 해주시려고요? 한번 알아놔 봐봐 그리고 아빠한테 다시 연락해라 아빠의 말씀대로 알아보니 그 당시 인천에 32평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한 4,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내용을 말씀드리니 아빠는 논밭의 대부분을 처분하시고 저희에게 그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 아빠가 평생을 관리해왔던 논밭이었는데 당신 딸과 손주들을 위해 처분하셨다고 하니 전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고 동시에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계약한 날 바로 남편과 함께 본가로 내려가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장인어른이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며 울먹거렸죠 그런데 그런 저희 남편에게 아빠가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딸과 내 손주들을 위한 집인데 자네가 왜 감사 인사를 하나 아빠의 말을 듣고 남편은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듯 네? 하면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저한테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도대체 남편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들어봤는데요 글쎄 기상천외한 미션을 내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아직 자네를 못 믿네 친구 말에 홀라당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질 않나 그렇게 벌려놓은 사업이 잘나갈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다가 제 욕심으로 말아먹을 때는 끝까지 식솔들을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저 현실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으니 말일세 자네가 생각해봐도 내가 이해가 가지? 자네라면 자네 같은 사위를 다시 믿을 수가 있겠나? 그러자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니요 라고 대답은 잘 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고 아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는 아주 밑바닥 일부터 제대로 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네 그게 내가 자네를 다시 한번 믿고 우리 딸과 손주들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내 눈으로 자네의 변화를 봐야겠단 말일세 남편은 알송달송한 표정으로 네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앞으로 한 달 동안 여기로 내려와서 내 농사일 좀 돕게 내 바로 옆에서 일을 도우란 말일세 그러면서 자네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과연 내 딸과 손주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직접 판단하겠네 내 마음에 들면 그때 자네도 내 딸의 집에 들여보내도록 하지 친정 아빠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염라대왕을 본 표정이었죠 곧바로 울상이 된 남편은 자신은 한 번도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변명했는데 그마저도 저희 아빠의 말에 쏙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그럼 사업은 사업은 해본 일이라서 뛰어들었나? 그렇게 꼼짝없이 아빠의 농사일을 돕게 된 남편은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 그대로 본가에 머물게 되었고 저와 아이들만 다시 인천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아빠가 나서서 남편을 혼줄낸다고 했을 때 내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 시기에는 남편에 대한 정이란 정은 전부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얼마나 정이 떨어졌으면 아빠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을 때도 남편과 함께 살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그다지 내키지 않았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본가에 떨구고 혼자 인천으로 올라올 때 얼마나 가뿐한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저희 아빠는 남편을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저희 아빠가 보내준 수많은 사진들 때문이랍니다 매일 저녁 아빠는 그날그날 제 남편이 고생하느라 땀 범벅이 된 사진 울상의 사진 등을 보내주셨거든요 개중에는 똥 묻은 속꼬리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거나 다리가 풀려 논두렁에 고꾸라지는 등 정말 우스꽝스러운 사진도 포함되어서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모른답니다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싹 가시는 것도 같았죠 아무래도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쌓인 저의 감정을 알고 일부러 더욱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는 것 같았네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은 실제로 많은 변화를 보이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몸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연락이 전부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보 오늘 모내기 하는데 나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 해가 어찌나 센지 글쎄 내 피부가 홀랑 다 벗겨졌다니까 여보 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힘은 또 세냐 말이야 아휴 얘네 씻기고 먹이는데 내가 아주 피골이 상접하게 생겼어 여보 장인어른한테 나 조금만 봐달라고 하면 안 돼? 시간이 너무 안 가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저는 남편이 아무리 우는 소리를 해도 단호하게 굴었어요 절대 그 어리광을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2주쯤 지나니까 남편의 일방적인 연락은 진지한 고해성사로 바뀌는 겁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알겠어 장인어른은 이 힘든 일을 몇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면서 당신과 처제를 키워내셨는데 나는 도대체 그동안 뭐하고 산 건지 모르겠어 여보 오늘은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 우리 애들 생각이 나더라고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던지 당신 생각도 나고 말이야 당신도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았지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아무래도 아빠가 육체적인 노동만 시킨 게 아니라 정신교육까지 한꺼번에 시켜주시는 것 같았죠 얼마나 저희 남편이 정신력이 연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친정아빠한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오히려 평온한 시간을 보내며 저도 저 나름대로의 힐링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나고 남편을 다시 만나러 갔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남편은 아예 못 알아볼 정도로 새카맣게 탔고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집에 도착한 저를 발견하고는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몰라요 여보 너무 오랜만이야 그 전에 남편에게선 볼 수 없었던 듬직함이 생겼달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녁에 엄마가 식사를 준비할 때도 옆에서 돕고 손수 상을 차리는 등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해졌더군요 이런 모습들이 이미 하루 이틀이 아닌 듯 친정엄마와 아빠는 익숙해 보였고요 그리고 결국 저희 아빠는 마음의 문을 다시 한 번 여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식사 자리에서 아빠는 남편에게 아파트에 같이 들어가 살아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 자네도 그동안 고생 많았네 여기서 나랑 함께 지내며 배운 것들 쉽게 까먹지 말어 여차하면 다시 여기로 불러와서 그때는 내 석 달을 함께 지낼 테니 오늘은 마음껏 먹고 쉬고 함께 들어가 살도록 하게 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논바 팔아서 나온 돈이 좀 남을 거야 아파트 잔금 치르고 남는 돈은 자네비 메꾸는 데 쓰게 아이고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건 제 힘으로 다시 메꾸겠습니다 잔말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게 사람이 다시 재개하려면 첫 시작도 중요한 법이야 마이너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야 영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우리 손주들 잘 키워내기에 훨씬 더 좋을 것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주신 아파트와 돈 정말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아파트는 내 딸 명일세 자네가 허투루 하고 말고 할 건 없어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남편은 아파트가 제 명의라는 말에도 진심으로 아빠한테 감사함을 표했죠 그 바로 다음 날 저희는 다시 인천으로 올라와 아빠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아파트 잔금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으로 남편의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사실 당장 급한 빚들은 전부 갚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렇게 함께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이사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사 당일 아주 황당한 일을 겪고 말았지 뭐예요 사실 그동안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울먹거릴 정도로 감사해했던 건 시댁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핑계거리만 생기면 호시탐탐 남편 주머니에서 돈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얼쩡거리던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입을 싹 닫고 외면했거든요 시모도 시부도 시숙도 그나마 자기 용돈 모아두었던 거 보내준 시누이만 제외하고 모든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던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느꼈던 배신감은 말로 못할 정도였고요 그렇게 쥐죽은 듯 조용하던 시댁에서 연락이 다시 오게 된 건 바로 이삿날이었어요 한창 이사하느라 바쁜 와중에 전화를 걸어 대충 네네 하고 받았는데 그게 시모였어요 예 너 이사한다는 집이 어디니? 네? 아 몇 동 몇 호냐고?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세요? 저희한테 또 무슨 얌체짓을 하시려고요? 너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됐고 아 저기니 105동? 네? 어머니 지금 그 아파트 안에 계세요? 빨리 와라! 이 늙은이 길바닥에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저는 정말 기암을 할 노릇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집에 뭘 빼먹을 게 남았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난리인지 겁이 나기까지 하더군요 이삿짐을 전부 싣고 새 아파트에 도착하니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정말 힘이 턱하고 풀렸습니다 정말이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광경이었어요 글쎄 시모가 자기 집 짐을 전부 싸들고 온 겁니다 어머님!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너희 오늘 이사한다며 거기 우리도 같이 살기로 했잖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누구랑 같이 산다고요? 너희 안방 큰 방 있잖니 그건 우리가 쓸 테니까 너희는 저 작은 방 쓰면 되겠더라 아직 애들이 크지 않으니 마지막 남는 방도 같이 쓰면 될 것 같고 원래 사시던 집은 어떡하시려고요? 그 집은 부동산에 내놨다 다시 부동산에 전화하셔야겠네요 그 집 안 내놓는다고요 우린 같이 못 살아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에 어머님 아버님이 들어와서 산다며 그리고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것도 아니고 대뜸 짐부터 싸워서 들여보내달라는 게 도대체 무슨 경우예요? 미리 얘기를 안 했다니 네 남편한테 못 들었니? 내가 지난주에 연락해서 합가하자 그랬잖니 여기 아저씨 이 짐부터 옮겨주세요 아니요 아저씨 이 짐들은 싹 무시하고 지금 저희가 싣고 온 짐만 올려주세요 여기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고 오늘 비용도 제가 드려요 저 아줌마 말은 싹 다 무시하세요 뭐? 아줌마?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네 시에미한테 대체 무슨 말 버릇이야 더 험한 소리 듣기 전에 얼른 짐 빼세요 돌아가시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만 같았어요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나면 눈앞이 번쩍거릴 정도로 혈압이 오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제가 화가 난 건 제 남편 때문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비치며 잘 살겠다고 해놓고 저한테도 분명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해놓고 일주일 전에 심모에게 온 연락을 미리 말 안 했다는 게 너무나 괘씸했죠 그런데 그렇게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제게 심모는 아예 기름을 들이붙더군요 예, 듣자하니 우리 아들이 니네 친정집에서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왔다면서 너네 아버지, 그 사돈 어르신이 우리 아들을 쥐잡듯이 잡았다는데 그럼 나도 이참에 며느리 교육 좀 제대로 시켜볼란다 너 예전부터 아주 말끝마다 파락파락 대드는 게 거르장머리가 아주 잘못됐어 아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너도 이 기회에 나한테 며느리 노릇 좀 똑똑히 해봐라 알겠니? 싫으면 이혼을 하든지 뭐라고요? 싫으면 이혼을 하든지 하라고 제가 심모의 그 말에 순간 벼락 맞은 듯 얼어붙었다가 이내 박장대소를 하며 푸하하하고 웃어버리자 심모는 놀란 눈으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오케이, 어머님 알겠어요 꼭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만세, 이혼이다, 만세! 세상에 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렸을까요? 이놈의 얌체 같은 집구석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집구석이랑은 진작의 연을 끊어야 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심모가 저에게 놀라운 해답을 준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심모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기가 막혔고요 저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심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꼭 이혼할게요 그럼 어머님 바로 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저도 제 집으로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가세요 너 미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어딜 들어가? 나 말 아직 안 끝났어 약이 바짝 오르고 당황해 바락바락 소리만 지르는 심모는 밖에 내버려 두고 저는 아이들과 홀라당 집으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저는 기분 좋게 남편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우리 이혼하래 우리 이혼해 그러자 남편에게서는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이 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하나도 받지 않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여기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타이밍에 경비원도 와서 시모를 나무라기 시작했죠 아줌마, 아줌마 여기서 그렇게 계속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이거 짐들도 빨리 빼세요 주민들 통행 못하고 있잖아요, 아줌마 때문에 뒤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남편은 정말 그동안의 서름이 다 담긴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남편을 오해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의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베란다를 통해 그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3층이라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잘 보였어요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요? 어머, 얘,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지금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제 와이프한테 이혼하라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저희 힘들 때 엄마가 10원 한 장이라도 도와준 거 있어요? 제 와이프가 저 이만큼이라도 살게 해준 거 몰라요? 근데 엄마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논하냐고요 제발 주제를 좀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엄마가 왜 이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염치도 없어요? 여긴 그리고 제 집도 아니고 제 와이프 집이라고요 당장 돌아가세요 제발 저희 집에 그만 좀 빌붙으시라고요 뭐? 너 키워준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냐? 그만 빌붙어? 이 천하의 호로 자식을 봤나?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못해드린 건 또 뭔데요? 때 되면 여행 보내줘 용돈 두둑기 보내줘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요 엄마는 왜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적당히 할 줄도 알아야지 남편과 시모는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언쟁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난처해하는 경비원 뒤쪽으로 저희 시부가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시부는 경비원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뭐라 뭐라 말을 하는데 자신이 알아서 정리하겠다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부의 말을 듣고 경비원은 목내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시부는 낮은 목소리로 시모를 향해 말했어요 그만해 당신 내가 여기까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돌아와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 아들들이 다 당신 닮아서 사업 한 번씩 꼬라박는 거 안 보여? 그나마 지 처자식 몸눌고 좀 멀쩡한 거 마련했나 본데 그러면 당연히 지 부모도 챙기는 게 아들 돌이지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당신 그 다 쓰러져가는 집에 언제까지 있어야 해? 조금이라도 좋은 집에서 살자는 거잖아 그러자 항상 말없이 조용하기만 하던 시부는 그런 시모를 향해 불같은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 걸신들인 낭비병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어 그리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유지시켜놨건만 뭐? 다 쓰러져가는 집? 당신이 팔푼이처럼 명품이니 고급 음식이니 돈을 펑펑 쓰지만 않았어도 진작 이런 아파트로 이사 오고도 남았다고 애들이 겨우 사돈한테 집 하나 얻어서 제 새끼들 제대로 누이고 키우겠다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가 정신 차려 이 미친 여편네야 뭐? 미친 여편네? 당신이 젊었을 적만 못하고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 아니야? 당신 같은 인간 내가 여태껏 참고 살아준 거에 감사하기나 해 아무리 며느리며 아들 남편까지 뜯어말리고 혼을 내도 시모는 자신의 잘못은 요만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저 악만 남아서 계속 소리만 지르는 게 아주 악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때 시부는 한순과 함께 시모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어 당신 애들 집에 얹혀 산다는 미친 집만큼은 못 참아준다고 그래! 그래서 내 집만 빼온 거 아니야? 나도 당신 집 옮기기 싫어 당신이 알아서 옮기든지 해 아니, 그냥 그대로 어디든 가게 난 이제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아 알겠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누가 누구더러 같이 못 산다는 소리 하는 거야? 이혼은 우리가 하세 내 서류도 가져왔으니 여기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 시부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두 글자에 시모는 두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다랗게 뜬 채 얼어버렸어요 시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모에게 들고 온 서류봉투를 건넸죠 그러자 시모는 진짜로 거의 뒤로 넘어갈 만큼 충격을 받았는지 어버버거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그러다가 눈이 거의 뒤집힐 만큼 경기를 일으키면서 시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 당신 제정신이야? 어? 제정신이냐고? 지금 30년을 넘게 같이 산 날 버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없으면 당신 수발 들어줄 사람이 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다고 그래? 뭐? 이혼? 이 나이에 이혼을 하겠다고? 유리가 깨지는 듯한 시모의 쇳소리에 몇몇 집에서 거 조용히 좀 합시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다시 후다닥 경비원이 시모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경비원의 뒤에는 경찰관 두 명이 함께였어요 그 경찰관에게 시모를 손으로 가리키며 뭐라고 하는데 아마도 내쫓아달라는 말이었던 것 같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시부가 그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또 뭐라 잠시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다 들은 경찰관은 시부에게 가벼운 목내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모를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나! 나 여기 주민이라고! 주민될 사람이라니까! 얘,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들! 아들! 엄마 좀 구해줘 아들! 아니, 아저씨들 지금 실수하는 거라고! 민중의 지팡이가 사람 잡네 아주! 경찰이 사람 잡아! 이거 놓고 얘기해! 나 여기 살 거라고! 시모가 너무나 온 힘을 다해 몸부림을 치자 끌어내던 경찰관 중 한 명이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여기도 엄연한 아파트 사유지입니다 신고받고 온 경찰한테 이렇게 대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아마 그 경찰관도 웬만하면 빨리 시모를 끌어내고 일을 마무리 짓고 싶은데 시모의 그 듣기 싫은 쇳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다 보니 귀가 먹먹해져 일부러 그렇게 겁을 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시모에게 경고를 하면서도 그 틈을 타 귀를 막는 모습을 봤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시모는 겁을 먹었는지 곧바로 비 맞은 똥개마냥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렇게 경찰관에게 끌려가는 시모의 처량한 모습이 제가 본 시모의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도 많이 놀랐지만 저 역시 상당히 많이 놀랐어요 특히 시부의 결정적인 한방이 많이 놀라웠죠 그도 그럴 것이 평소 시부가 워낙 아무 말도 없고 시모를 따라다니니 저는 둘이 한 편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과거 시모의 낭비벽으로 인해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거죠 곧이어 시부는 저희 남편을 토닥이며 그만 들어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곧 집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남편에게 문을 열어줬죠 남편의 얼굴을 보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부는 정말로 시모와 이혼을 했습니다 약 한 달 뒤에 남편을 통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혼이 말이 쉽지 실제로 하려면 재산 분할부터 생활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나이도 꽤나 있는 시부가 결단력 있게 전부 처리했다는 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시부는 원래 무뚝뚝하던 그 성정대로 남편에게조차 자세한 얘기는 잘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아도 시원하게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이런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럼 원래 두 분 계시던 집은 그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대? 그건 원래 아버지 거라서 아버지가 그대로 사실 거야 부동산은 그대로 갖고 재산에서만 일부 분할을 했대 일부가 아니지 꽤 많이 해드렸다며 두 분이서 같이 사신 세월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엄만 그걸 갖고도 돈 없다고 계속 연락을 해오니까 아휴 언제쯤 정신 차리시려고 그러는지 원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디서 사신대? 경기도 외곽에 원룸 월세로 들어가셨다나 봐 당신은 잘 모를 거야 거기가 이모들 있는 곳이라서 그리로 간 것 같아 그렇게 돈만 주거라고 밝히더니만 결국 그 나이에 이혼당해 혼자가 된 시모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산다고 했어요 이혼 후 받은 재산으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죽어도 일은 못한다며 선택한 게 구걸이라니 솔직히 많이 충격적이었죠 예전에 어디선가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지는 아니라는 말을 들었던 게 사실이구나 싶었어요 사람이 제 구실을 제대로 못한 채 욕심에 집어삼켜지면 그런 괴물이 된다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니 무섭기도 했죠 아들과 함께 배우는 한자 학습지에 이런 글이 나오더군요 손자 삼류라고요 사람에게 가장 해가 되는 세 가지 중에는 분해 넘치게 사치를 부리는 것과 일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는데 시모의 꼴이 딱 그 꼴이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이 망가지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있겠어요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오히려 더 성실하고 정책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우리 아들딸에게 떳떳한 엄마이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게 되던데 시모라는 사람은 참 다시 생각해도 신기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나이가 60을 넘기도록 제 고집만 부리다가 스스로를 망가뜨렸으니 말입니다 반면 저희 남편은 제 친정아빠 덕에 전에 없던 성실한 모습으로 일하는 바람직한 일꾼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전에 시모의 이간질로 잠시 의심했던 게 너무나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남편은 현재 과거 사업할 때 알아두었던 인맥을 통해 전자기기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몸은 고되지만 그래도 페이가 높은 편이고 여기서도 경력을 쌓는다면 점점 몸값을 올릴 수 있다고 해 아예 관련 기술 자격증을 따기 위해 주경야독으로 퇴근 후엔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요즘은 전에 없던 애틋한 마음도 생기곤 한답니다 세상에 우리 남편만한 남편 또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만간 아니 어쩌면 앞으로 천천히 시부와 친해져 보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많이 오해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앞으로는 더 잘해드리려고요 저의 이런 파란만장한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평안이 가득하시길 저희 시모와 같은 그런 아기는 멀리 달아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